한 노인종합복지관 지도 최혜경 스마트 시니어 3기 2인 범 철산중학교입니다. 철산중학교를 지나서 가면 저기 한 두소가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우리 복지관이 있습니다. 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관 가는 길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공기가 상쾌해서 좋아요. 또 가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다 왔습니다. 복지관. 여기는 함께하는 사랑밭 한 노인종합 1층 현관 앞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면 미소카페가 있습니다. 미소카페 우리 커피 마시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전 해피빈 정리빈. 여기는 한 노인종합복지관. 디자인 더 원더플라이. 함께하는 사랑밭. 가까이 가볼게요. 예쁘게 했어요. 예쁘게 했어요. 한 노인종합복지관. 빛을 품은 광명시에. 함께하는 사랑밭. 한 노인종합복지관 1층입니다. 복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퍼. 2층으로 가겠습니다. 목지관 2층입니다. 공학학습실. 공학학습실. 여기가 조금 더 가면 정보화실이 나옵니다. 정보화실. 옆에는 여기는 바둑뚜시는 거예요. 여기는 검색용 컴퓨터에요 복도에 있는 어르신들 장기 바둑두는 곳이구요 여기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공부하는 곳이에요 정보와 학습실입니다 교실로 들어가야 정보와 학습실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인 종합복지관 입니다